프랑스 여자는 너무나 김희정 감독스럽고 또 섬세하고 그리고 우리의 아주 잦은 감정들이 고스란히 녹여있는 멋진 영화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새로운 영화? 어떤 것을 기대하시든 기대하신 것에 이상의 장면들 어떤 이야기들을 만나시게 될 것 같아요. 이 영화적인 경험을 같이 빨리 나누고 싶습니다. 보는 내내 연출자의 깊이 있는 고민과 인간관계에 대한 상처를 입볼 수 있었고요. 대여분들의 굉장히 현실적인 연기 때문에 몰입이 되게 잘 됐고요. 여러분들도 한 여성의 삶을 여행하듯이 함께 탐험할 수 있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한 이방인의 꿈속에서 제가 돌아다니다가 영화가 끝날 때쯤 현실로 나오는 듯한 영화였습니다. 금관에 본 영화 중에 이렇게 우아하고 품격 있는 영화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굉장히 여운이 많이 남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. 내면에서 벌어지는 깊은 감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영화가 저는 보고 나서 어떤 편지, 일기를 쓰고 싶다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. 아마 여러분도 보고 나시면 그런 감동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제 자신의 각오도 이렇게 더듬어 보게 되는 그런 감정 깊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. 또 반전의 묘미도 있는 재밌는 영화니까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.